안녕하세요 여러분 싱어소마이터 정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첫 번째 게임은 이번 판은 별로야입니다 너네모 안에 갇힌 사람이 어딘지 모를 것 같으려나 계속 나가야 해, 계속 올라가야 해 밤새 오면은 꿈에야 해 손을 웃고 있어 오면은 눈대로 늘려 너네모에 잠을 내려와 내가 성적하니만 참 쉽지가 않아 아이처나 보기가 쉽지가 않아 눈대로 뵙지 이젠 어떡해 너네모에 맞은 세상이 있는데 그저 두 개 대신 해야 되찌는데 너네모에 맞고 지금 어둠인데 오래 안해도 우리의 밤이 별라 엉덩이 오늘도 욕심이 일어나네 마시키지도 않는데 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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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지가 않아 알지 못하기가 쉽지 않아 내 눈에 뺄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난 태양이 스스로 있는데 이제 태양이 스스로 남겨지는데 그녀들아 나 태양이 스스로 남겨지는데 아무래도 흘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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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